그 쌀 가져와 쌀 아아 예다리 근데 뭘 가져오라 그랬지? 아이고 아이고 목이 뭐야 이 쌀이지 쌀 아이고 어서가서 쌀 가져와 아 맞다 맞다 깜빡했네 쌀이었지 아이고 이러다 밤새겠어 어? 밤새겠다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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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 보자 아이쿠 내 창고에 쌀이 가득하니 참 좋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 쌀이 돌아오다니 여봐라 노래 한 곡 좀 쭉 뽑아보고라 우리 산도 홍해야 기분 좋네 홍해야 똘똘이도 기분 좋아 똘똘 똘똘 똘 홍해야 사도 깜빡이도 기분 좋아 깜빡깜빡 홍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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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도한다 홍해야 아이고 넓어드린네 아 참나 나리 소인이 또 배가 살살 아픕니다요 그래 까짓거 한번 크게 날리거라 예이 그럼 봄보다라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아이고 아이고 아 당기냄새이옵니다 네 이놈들 누구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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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은 주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닙니다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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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니냐 너무 그뿐하는 쌀로 뭘 해먹었을까 밥 더 해먹고 떡도 해먹고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다 내이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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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험신소리야! 알죠? 내이농!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! 응? 누가 이렇게 떠들어? 아이고! 아이고! 저승사자님! 어떤 일이십니까? 내 오늘 밤은 반드시 네이놈을 데려가려고 왔다! 아이고! 이게? 어서 가자! 아이고! 저승사자님! 왜 이러십니까?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!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목숨이다! 자 가자! 아이고! 아이고! 나리님! 아니 참! 저승사자님!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! 예? 뭐다! 기회를 달라! 예예! 이번엔 뭘 바칠갑시오? 녹용? 인삼? 뭘 좋아하시는지! 말씀만 하십시오! 좋다! 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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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네가 가진 모든 쌀로 떡을 만들어 바치라! 예! 떡을 바치라고! 떡을 바치라고? 이상하다! 왜 떡을 바치라고 하지? 저승사자님이 떡을 좋아하시나? 아무리 좋아하셔도 그 많은 떡을 어떻게 혼자 다 먹어! 혼자선 다 못 먹지! 그럼! 누구한테 나눠주려고? 그건 다음 시간에! 좋아!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! 안녕! 아휴! 나도 떡 먹고 싶다! 안녕! 안녕!